한 분의 농민 분께서 오셔가지고 배대표 내가 업자를 잘못 만나가 올해 농사가 망했었다 작년에는 나왔다 잘됐는데 올해는 아무리 해도 안되더라 내년에는 내 배대표랑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어요 저는 과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째, 작년은 좀 더 건조한 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순위 안정이 됐고 꽃과 열매, 열매라는 결과물이 좀 더 좋았지 올해는 좀 더 습한 해입니다 그래 올해는 좀 더 순위 더 빨리 움직이는 느낌이 나지 습하다의 다른 말은 식물체내 산소에 문제가 생겨요 산소에 산소에 문제가 생기면 폭발적인 꽃과 열매라는 결과물이 안 올라옵니다 이미 작년과 올해는 이렇게 기후가 다르다로 이미 기준이 나왔어요 근데 업자를 잘못 만났다 저랑 만난다고 해서 뭐가 폭발적으로 달라지겠습니까? 올해 저 또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당당히 표현합니다 농사에서 비료는 농약은 10%에서 30%라고 종자는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종자 선택 여하에 따라 식물의 속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열매의 특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종자에 따라 확실히 50%까지의 결과물이 자주 우지가 돼요 물론 한동에 1000, 1200까지 하는 얘기지 그 다음 영역 1300, 1500은 어떤 종자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결과물이고 비료는 10%에서 30%의 결과물이에요 30%의 결과물을 가지고 70%를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10%의 결과물을 가지고 90%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고로 이 비료 때문에 내 농사가 안 됐다 이거는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근본 물온도 한기를 잘했을 때 비료가 개입해서 더 폭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본 물온도 한기가 안 됐을 때는 비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농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근본 재배론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말이 순의 양을 줄여라 열매를 계속 수확해라 1, 2등 시세를 받아라 이게 돼야 된다는 거지 순을 줄여라 이거는 끝끝내 물온도 한기입니다 꾸준히 수확해라 순관리, 열매, 갈리입니다 1, 2등 열매를 생산해라 그거는 비료입니다 먹입니다 이해해야 됩니까? 근본 시작은 물온도 한기입니다 그리고 순관리, 열매, 갈리 끝끝내 마지막이 비료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끝자락이라서 어차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색깔이 나니 안 나니 열매가 있니 없니 열매가 길다 짧다 이런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마에 왔으니까 그저 이대로 끝을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쉽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무쪼록 결론은 그래요 저랑 안다고 해서 여러분 농사가 폭발적으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제가 본 하나의 기준점을 끝끝내 만들어 줄 겁니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정말 업자들이 그렇게 나쁜 질을 업자 농민은 수많은 농업이란 역사 속에서 같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점을 항상 좀 좋게 좋게 봐주세요 자 이상합시다 저는 조금씩 계속 더 성장할 겁니다 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이론 책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우 오늘은 진짜 힘들어요 아 자 이상합시다 하여튼 이분은 이 순을 계속 이어가네 기술자다 기술자야 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실력입니다 실력 이상입니다